한국교회 언론회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평은 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하는 한국의 잘못된 인권의 반향이라는 주제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51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국민주권행동과 한국기동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한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단체 포럼이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악용되는 한국의 잘못된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토론했습니다.